네 안녕하세요. 헤일중고고 입니다. 여기는 또 저랑 거래하시는 사장님 차고에요. 중기매매 하시는 분인데 공투 작은차 6W 위주로 해요. 아주 저렴하게 잘 팔아요. 등기매물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너무 싸고 뭐 가격이 좀 기능이 좋다 이거는 좀 안되지만 싸고 저렴하고 기능도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. 바로 발품 팔다보면. 여기는 제가 수입하는 프레카 납품하러 왔어요. 여기 6W 사가지고 이게 또 어테치먼트가 필요하니까. 이분은 빨리 팔고 조금 이득을 보고 빨리 넘기자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에요. 자산도 꽤 많으시구요. 오래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